자 이 분하고 나하고의 뭐 살이 살로 봤을 때 원진이 꼈거나 상충이 되거나 그러한 사주는 아니야 두 사람이 그런 것들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생긴 거와 틀리게 내가 내 사주에 가지고 있는 게 남들 앞에서 빛이 나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성향 자체가 도 아니면 뭐야 본인이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할지 몰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한 명의 색깔이 분명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여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여리다 보니까 정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그래서 본인은 이 사람하고 같이 자꾸 뭔가 같이 결혼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를 보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보다 나이가 많아도 이 사람을 거느려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야 본인이 근데 왜 개고생을 하러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잘 되려면 네 기운으로 이 사람을 떠받쳐서 올려야 돼 본인이 같이 온 언니처럼 개고생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도 돼 같이 살아도 돼 결혼을 해도 돼 근데 네가 평생 이 남자를 떠받뜨려가지고 네 기운을 이 사람한테 모두 다 퍼줘야 이 사람이 하늘로 승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랑 친한 언니랑 같이 온 거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난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보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돈 안 갖다주고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떠받뜨려줘야 된다고 내가 대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가 대주가 되고 본인이 기주가 되는 거야 내 기운을 내 대주 내 남편한테 다 퍼부어줘야 이 사람이 잘 돼 왜? 네가 사주가 세거든 사주가 세거든 그래서 내가 내 남자가 되는 사람이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내가 얘를 누르고 사는 게 아니라 떠받뜨려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나 만나도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복이 없다는 거야 알겠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알겠어? 알겠어? 응 아우 동료님 나오셨네 아무튼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게 궁금해서 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같이 살아도 되기는 해요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 후회 안 할 거면 가라는 거 후회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선택이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는 하면 안 될 거잖아 그치? 이 사람을 만들어줄 것 같으면은 진짜 빛나게 딱 하늘로 승천을 시킬 만큼 잘 만들어줘갖고 거가 잘 벌며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머리를 잘 쓰라라는 얘기지 근데 본인이 잘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돌탑을 쌓아요 돌탑을 쌓다가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다 엎어버리는 성향이 있어 응?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지 다른 거는 없다 그러니까 돌탑을 끝까지 잘 쌓아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 남자랑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말이 없나? 고민 중 남자복은 없네? 남자복이 아니라 네가 더 많이 좋아하는 걸로 보이고 아니 지금 남의 거 찍고 있는데 왜 그래서 불쑥 불쑥 들어오는 거야 고추 농사나 지으세요 그거 고추 생산 잘하세요 아무튼 본인은 어디에 남자를 어떠한 남자를 만나도 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남자를 보필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 야 풍년이 돼가지고 고추 풍년이 돼가지고 내가 엄청난 돈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해했어?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해먹고 살 수가 있잖아 어쨌든 돈만 잘 벌어오면 될 거 아이가 그 기운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요리를 잘하라는 거야 너도 너 나름대로 내가 머리가 비상하게 좋거든 섬세해 꼼꼼해 나름 응? 제가요? 응 털파리같이 우악스럽게 하더라도 우악스럽다는 거 별나 성격 자체가 어? 개팍해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맞잖아 맞아요 근데 그 여자라면 여자 여자다운 그런 응? 쪽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뭐 내보다 기운이 덜한 사람을 부필하려면 네가 확 하는 게 아니라 확 하고 올려줘야 되면 내조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휘어 감으려고 하지 말고 기운을 눌리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한테도 기운을 눌리면 니도 망하는 길이야 올려주라는 거야 너는 눌리고 살잖아 누르고 살죠 제가 눌리고 살잖아 근데 올려주라는 거야 밖에 나가서 우리 서방이 최고예요 어디에 자기야가 최고예요 이렇게 자꾸 올려주라는 거야 같이 있을 때나 오빠야 요지랄하지 까둔다 이렇게 하나 혹시 오빠한테 서로 서로 막 욕하고 막 이러내 그러진 않고 까부지 마라 막 막 이렇게 하지마 그거 여자답게 해 여자답게 왜 그러냐 무술이 안 되려면 중전만화 되려면 네가 하기에 나름인 거야 어 무술이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떠받들어주라고 전화 이렇게 알겠어?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